1.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돌아가며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감옥이 기반부터 흔들렸습니다 곧바로 감옥문이 모두 열리고 죄수들을 붓고 있던 세사수도 다 풀렸습니다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당신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어 그러고는 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오면서 물었습니다 선생님들 제가 구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고 나서 바울과 신라는 그와 그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간수는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그는 자신과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으로 인해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러브 소나타 영상을 보시고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잡코리아에서 올해 2016년에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준비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당신이 가장 가고 싶은 회사는 어디입니까? 1위가 어디였을까요? 다 아시는군요 1위는 구글이었습니다 구글이에요 이런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구글이라는 회사에 약 10년 전에 입사해서 지금은 구글의 글로벌 비즈니스 팀장이라는 매우 중요한 자리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김태원 팀장입니다 바로 저 사람인데요 김태원 팀장입니다 사실 김태원 팀장은 구글에서 일하는 구글러이기 이전에 더 유명한 것은 그가 젊은 강연가로 굉장히 유명하죠 젊지만 굉장히 젊은이들에게 좋은 인사이트를 주는 창의력 있는 인사이트를 주는 강의를 하기로 유명한 사람이 바로 김태원 팀장입니다 그가 한 여러 가지 강연 가운데 많은 것들이 유명하지만 그 중에 가장 가장 널리 알려진 것들 그리고 여러분도 한 번쯤은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 링크된 동영상을 봤을 법한 내용이 뭐냐면 그가 구글에 취업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비결에 대한 것이죠 어떤 비결로 구글에 취업할 수 있을까 그 사람은 이 사람은 단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태도이다 태도, 애티튜드, 태도가 제일 중요한 비결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구글에 인터뷰를 하러 갔대요 구글에서 인터뷰하러 오라 그래서 인터뷰하러 정말 간 거예요 자기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갔어요 인터뷰하려고 인터뷰하러 가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자기의 이력서, 레주멜을 보여주면서 여기서 내가 시도했던, 수상했던 많은 공모전이 있지만 내가 이 수상한 공모전이 많다는 것에 집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히려 내가 이 도전했던 공모전들이 모두 다른 분야라는 점을 좀 더 집중했으면 좋겠다 여기에는 내가 이 상탄 것만 적어놨지만 사실은 수도 없이 떨어진 것들이 많고 내가 떨어진 것까지 합치면 나는 정말로 수도 없이 많은 분야의 공모전에 응시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전혀 새로운 분야에 뛰어들어서 단시간 안에 그것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고 새로운 것을 도출해내는 그런 태도, 그런 능력이 나에게 있었고 나는 그런 능력을 갖추기 위한 태도로 살아왔습니다 개혁을, 혁신을 주도하는 귀사의 나는 적합한 사람이올시다 라고 얘기했대요 물론 영어로 얘기했겠죠, 움찔 여러분 따라합시다 최고의 어빌리티는 애티튜드이다 최고의 능력은 자세, 태도입니다 빅토르 에밀 프랑클이라고 하는 신경전신분야의 박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유태인이에요 유태인인데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 사람이 유태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감됐습니다 그 죽음의 수용소, 나치캠프에 수감돼서 하루에도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 끔찍한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정말 자기도 죽을둥 말둥, 죽을둥 살둥 정말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자기 본래의 관심 분야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신경정신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관찰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 생명을 부재하기 힘드는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요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사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런 것이죠 면도기가 없잖아요 면도를 해야 되는데 면도기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의 존엄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은요 땅바닥에 떨어진 유리 조각으로 아프지만 면도를 하는 거예요 수염을 깎는 것이죠 하루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정말 먹고 죽지 않을 만큼의 최소한의 물을 줍니다 한 잔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받으면 하루에 이거 한 잔이기 때문에 다 마시죠 그런데 최소한의 물을 주지만 인간의 존엄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은 그 물을 반만 마시고 반은 남겨서 세수를 하는 거예요 몸을 씻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막 꺼먹게 될 때 난 씻어야 돼 하면서 깨끗하게 씻는 것이죠 놀라운 결과는 뭐냐면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존엄을 지키고자 했던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산 사람은 다 생존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오히려 인간의 존엄이고 뭐고 나는 생존을 위해서 살 거라고 했던 사람들은 정말로 다 죽어 나가더라는 것이에요 건강이 쇠약해지고 정말 죽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빅토르 프랑클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수용소에서 나온 후에 그가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그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그 책의 내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하나의 공간이 있다 그 공간 안에는 어떤 반응을 할지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어떤 반응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의 성장과 자유가 결정된다 어려운 말이죠 제가 한번 쉽게 그림으로 표현을 해봤어요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에 수많은 자극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수많은 환경들이 있죠 그러나 그 자극들이 각각 다르지만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자극을 받고 동일한 반응을 나타내는 건 아닙니다 동일한 자극을 받지만 저마다 각기 다른 반응을 나타내는데 그것이 가능한 게 바로 저 공간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동일하게 어떤 사람은 떨어져 있는 유리 조각을 보고 그 수용소에서 어떤 사람은 면도를 하지만 어떤 사람은 무기라고 생각하고 옆에 있는 사람을 위협해서 빵을 뺏는 거죠 똑같이 물 한 잔이 주어지지만 똑같은 자극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반은 마시고 반은 씻지만 어떤 사람은 다 그냥 마셔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를 결정하는 게 우리 안에 있는 이 공간이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도 그 공간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자극을 받고 똑같은 환경이 나에게 다가와도 다른 반응을 우리가 보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공간의 이름을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우리 따라합시다 태도 태도죠 그게 어떤 자극에 따라서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있고 그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각기 다른 반응이 나오고 그 반응은 결국 나의 삶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따라합시다 태도가 삶을 결정한다 그래서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태도가 내 삶을 결정하는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은 저 환경과 자극이 내 삶을 결정한다고 생각하지만 수많은 전문가들은 그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태도가 내 삶을 결정한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사도 행전에 바울과 신라가 나오죠 바울과 신라에게 오늘 얼마나 많은 환경들 얼마나 많은 자극들이 주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참 특이한 것은 말씀을 곰곰이 들여다보면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바울과 신라가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반응했을 법한 것으로 반응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 세상의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의외의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마치 알파고가 의외의 수를 두는 것처럼 저런 수는 어서 나왔지 않은 것처럼 바울과 신라도 어떻게 저런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울과 신라에게도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태도가 과연 무엇인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함께 기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께 이야기하기 네 그 위에 거죠 고난 중에 하나님께 이야기하기 여기서 자극은 뭐예요? 고난이라는 자극이죠 고난이라는 자극 반응은 뭡니까?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이 반응입니다 다시 성경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제 바울과 신라가 빌리뽀에 갔어요 빌리뽀에 도착했는데 거기에 한 귀신들린 여종 귀신들린 아주 어린 여자아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귀신들린 여자아이가 바울과 신라를 따라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참 너무 불쌍하잖아요 어른도 아니고 어린아이가 귀신들려서 고통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 여종의 주인인 그 어른들은 이 아이를 불쌍히 여기고 이 아이 너무 힘들겠구나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귀신들린 것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신적인 능력이겠구나 귀신 같은 능력이 있으니까 귀신같이 점 좀 봐라 해가지고 점을 치게 하고 사람들에게 복채를 받아서 큰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이 주인들이 저는 그걸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짜 사단에게 붙잡힌 사람은 이 여자아이뿐만이 아니라 그 주인들이구나 어떻게 그렇게 악할 수 있을까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에게 명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령한다 그 아이에게서 당장 나오라 그러니까 그 여자아이의 속에 있던 귀신이 떠나갑니다 이 여자아이가 자유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기뻐요 자유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들이 기뻐 뛰면서 할렐루야 네가 낫구나 너무 기쁘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난리를 피우는 거죠 이제 내 돈벌이 어디 갔냐고 이제 누가 점을 보냐 내 무당 어디 갔냐 하면서 난리를 피우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화살이 바울과 신라에게 돌아간 거예요 허락도 안 받고 귀신을 쫓아내냐 그래서 이 주인이 바울과 신라를 로마에 고소합니다 고발합니다 다른 명목으로 이 사람들이 막 세상 사람들을 우리 빌리포 사람들을 미혹하게 합니다 혼란하게 합니다 치안을 흔들고 있습니다 사상이 불어납니다 하면서 로마 관리들에게 고발을 해요 그래서 로마 관리들이 와서 바울과 신라를 잡아가죠 근데 이때 로마 관리는 아까 그림에 나왔죠 바로 저런 사람들이에요 우리 따라갑시다 릭토르 관리라 그래서 공무원 이런 사무직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저 사람들은 로마 시대의 치안관입니다 저 사람 특징은요 체격이 엄청 좋고요 때로 몰려다니면서 저 방망이를 들고 다녀요 저 방망이 끝에는 날카로운 물건들 쇠조각 같은 것들이 다 달려있어요 그래서 로마는 아주 군기가 철저한 도시였거든요 특별히 빌리포는 리틀 로마라 그래서 군 기강이 확립된 도시였어요 뭔가 누가 사상이 불어나다 하면은 가만두지 않는 곳이 바로 빌리포였습니다 저 릭토르들이 출동한 거죠 출동해서 이 바울과 신라를 가만두지 않았어요 바구마구 저 무서운 방망이로 무참하게 매질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참하게 매질을 한 이후에 그리고 깊숙한 감방에 쳐넣었어요 바로 저 감방입니다 저 감방이 어디냐면 지금도 빌리포에 있는 유적으로 발군된 로마 시대의 감방이에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 이 바울과 신라가 갇힌 감방은요 그냥 감방이 아니라 1층, 2층, 3층 지하에 있는 아주 깊은 곳에 있는 아무나 보내지 않는 비탄줄기 들어오지 않는 그런 아주 처참한 감옥이 바로 오늘 바울과 신라가 갇힌 하옥이라고 하는 깊숙한 감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만두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둔 게 아니라 이 쇠고랑을 채웠어요 발에 이 착고라 그러죠 이 착고를 씌워서 가두어 두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비탄줄기 들어오지 않는 깊은 지하 감옥 그곳에서 몸은 몽둥이로 한껏 얻어맞아서 만신창이가 되어 있고 내 두 발은 착고에 묶여 있다면 과연 어떤 생각이 들까? 어떤 생각이 들까? 제가 좋아하는 CCM 가수 중에 써니라는 분이 있어요 소녀시대 써니보다 훨씬 훌륭한 분이에요 정말 이분이 찬양의 깊이가 있는 분입니다 얼마나 찬양을 잘하는지 소니 뮤직에서 앨범을 내줬어요 앨범 내주겠다고 우리가 너무 가창력이 좋다 은혜가 있다 그래서 이 앨범을 제가 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곡이 이 앨범에서 샤클스라는 곡이에요 착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울과 신라가 묶여있던 그들의 발을 묶고 있고 손을 묶고 있던 그 착고 샤클스라는 그 곡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곡을 찬양해 보면 당시 바울과 신라의 마음이 어떠했을지가 이 가사에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제가 오늘 한번 불러보려고 합니다 제가 항상 설교 때 가끔 찬양을 하면은 문자 보내는 지체들이 있어요 자신감이 없다 그래서 무슨 노래인지 모르겠다 찾아보게 좀 링크를 보내달라 제가 오늘은 그냥 불러야겠다 자신감 있게 처음 듣는 곡일 거예요 이렇게 후렴은 안 할 거예요 너무 높아서 1절만 의미 있는 1절들만 이렇게 불러요 내 맘속 깊은 데서 또 들리는 소리 너는 끝이라고 이제 희망은 없다고 매일 밤 내 맘을 끌어내리며 절망을 주었지 하지만 나 이제 묶인 두 손을 풀어 그분을 찬양하네 하면서 후렴이 나오는데 생략할 거예요 2절도 있어요 2절 2절은 이렇게 불러요 2절은 좀 달라요 내 맘을 짓눌렀던 인생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워서 다 포기하고 싶어지 하나님 당신이 이 시련을 주신 것이라면 날 돌아봐주세요 지쳐 쓰러지기 전에 하면서 돌고래 소리 아! 나와야 되는데 저는 못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착한 것 같아요 이렇게 못 부른 노래에 박수를 쳐주다니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써니 가수를 한번 초대하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바울과 신라가요 이 가사에 나온 것 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우리는 흔히 착각할 때 바울과 신라가 은혜가 충만하니까 감옥 안에 들어가 있어도 좋다 이럴 것 같다는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럴 리가 없어요 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깊은 감옥에 처해 있고 빠져나갈 수 없게 쇠고랑을 차고 있는데 어떻게 기쁨이 좋을 수 있겠어요 첫 번째 1절 가사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1절 가사 같은 마음속 깊은 데서 막 사단이 얘기하는 거죠 너 끝이야 희망은 없어 여긴 지하 감옥이고 너의 몸은 이미 안신창이가 되어 있고 너의 두 발에는 착고가 차여 있어 포기하자 이제 여기서 끝내자 사단이 날마다 매일마다 그의 마음을 끌어내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다음이요? 아까 얘기했었죠? 자극과 반응 고난이라고 하는 이 상황과 절망이라고 하는 마음이 나에게 자극으로 주어질 때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하고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나의 태도입니다 태도 바울과 신라는 과연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정 16장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반중쯤 됐을 때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자 다른 죄수들이 기기울여 듣고 있었습니다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바울과 신라가요? 기도했어요 제 생각에 이 기도는요 막 그런 기도가 아니라 아까 그 가사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 이 시련을 주신 분이 당신이라면 당신이 주시는 시련이라면 날 좀 돌아봐 주십시오 제가 너무 힘듭니다 내 몸 만신창입니다 여기 좀 봐주십시오 하는 정말 탄식의 기도였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신라는 그 감옥 깊은 곳에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 차가운 감옥 바닥 위에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 참 아끼는 지체가 있습니다 있었는데 이상하게 그 참 다른 사람들은 그 지체에 대해서 막 다 비판하고 비난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그 지체를 굉장히 감싸주고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위로해 주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지체가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것이죠 그의 모든 상황이 이제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게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찾아가서 얘기했어요 그 지체가 목사님 제가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힘듭니다 어떡하죠 막 이랬어요 울면서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전 같으면 하 니가 진짜 힘들겠구나 참 니가 힘들다니까 내 마음이 참 아프다 라고 얘기했을 텐데 그날만큼은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냐면 그래 이제 니가 정말 한계 상황까지 왔구나 니가 정말 어렵겠구나 그런데 왜 너는 기도하지 않니 하나님이 너를 막다른 골목까지 그렇게 몰아가시는데 왜 너는 도대체 기도하지 않니 너 기도해야 돼 빨리 기도해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나에게 어려움이 왔는데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린 다 해요 한숨 쉬는 거 해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막 걱정 계속해요 친구 만나서 막 걱정 토로해요 막 나 이거 어떡하니 막 하면서 나 큰일 났어 막 울기도 하고 모든 것이 다 해요 그러나 뭐 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좀처럼 하나님께는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막다른 골목 가운데 있을 때 막다른 곳에 있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저도 많이 지칠 때가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한 것 같고 감옥에 갇힌 것 같고 인생에 소망이 없었 때가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그 밤에 자기 전에 그래도 성경을 내가 읽어야지 하면서 성경을 펼쳐서 읽던 데를 읽었어요 어디였냐면 요나서의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그날 밤에 요나서를 펴고 읽는데 이런 말씀이었어요 요나서 2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물고기 배 속에서 요나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내가 고난당할 때 내가 여호와를 불렀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습니다 지옥의 깊은 곳에서 내가 도움을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7절과 10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쇄악해져 갈 때 내가 여호와를 기억했습니다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으면 주의 거룩한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명령하셨고 물고기는 요나를 땅으로 토해냈습니다 밤에 이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이 저에게 한 줄기 빛과 같았어요 그렇구나 요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도망가다가 물고기의 밥이 돼서 물고기 배 속에 갇혔는데 그 어두운 물고기 배 속 안에서 그 감옥 같은 물고기 배 속 안에서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 뭐 했어요? 기도했구나 기도했구나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그래서 다시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서 나올 수 있게 탈출할 수 있게 해주셨구나 나도 기도해야겠다 제가 그 밤에 너무나 힘들었지만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얼마나 저에게 큰 힘이 되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감옥과 같은 고난의 때를 지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까? 주님 내 발도 다 묶여있고 내 손도 묶여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그런 상황을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바울과 신라가 그랬던 것처럼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감옥이 여러분의 물고기 배 속에 있던 그 상황이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고난이라는 자극이 왔을 때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기도의 태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결박되었을 때 하나님을 노래하기 이때의 자극은 결박이라는 자극이고 이때의 반응은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증 됐을 때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자 다른 죄수들이 귀 기울여 듣고 있었습니다 아멘 바울과 신라가 첫 번째 감옥에서 뭐 했었어요? 기도했었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기도뿐만 아니라 뭐도 했어요? 찬송을 했다 찬양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서 기도하면 처음에는 원망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원망이 나오죠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왜 저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바울과 신라가요 기도할 때 아마 그 감옥에서의 기도도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이에요 하나님께 탄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나의 기도가 찬송으로 찬양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하면 그 기도가 찬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다윗이 그랬죠 여러분 다윗이 늙어서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늙어서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신세가 됐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이방에 있는 나라의 적에게 쫓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나를 쫓고 있어요 수도 없이 많은 군사와 함께 나는 그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 나와 있어요 얼마나 구차합니까 인생이 사람들이 손짓하고 손가락질하고 당신이 잘못해서 그런 것이다 당신이 자식교육을 그렇게 하고 당신이 인생을 그렇게 사는 것이다 왜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지 않느냐 하나님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냐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그때 다윗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10편 3편에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 3편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는 적들이 어찌 이리 많습니까 나를 거스르고 맞서는 사람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두고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기도하면서 탄식하죠 하나님 저에게 왜 이렇게 적이 많습니까 나를 거스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제 평생의 사울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수많은 이방의 왕들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는 내 자식이 나를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뭐라 그래요 뒤에? 사람들이 나를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네가 구원을 얻지 못하는구나 하나님도 너를 버렸나 보다라고 조롱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아픕니다 다윗이 막 탄식했어요 1절 2절에서 탄식하고 3절에서 탄식 4절에서 탄식 5절에도 6절에도 계속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7절에서 그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죠 우리 7절 말씀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내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내 모든 원수들의 턱을 치시고 악인들의 이를 부서주소서 구원이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백성에게 복을 내리소서 다윗의 탄식이 어느던면 뭘로 바뀌어요? 찬양으로 바뀌어요 하나님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구원이 여호와께 있습니다 복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윗이 탄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결국에 그 탄식의 기도는 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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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에는 찬양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과 신라도 그랬던 것이죠 그들이 어두운 감옥에서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러나 그 기도가 결국에는 찬양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기도했던 바울과 신라는 곧이어서 찬양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들이 찬양하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16장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감옥이 기반부터 흔들렸습니다 곧바로 감옥문이 모두 열리고 죄수들을 묶고 있던 새사슬도 다 풀렸습니다 그들이 막 찬양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땅이 흔들렸어요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감옥문이 철커덩 하고 열리는 거예요 그 지진에 의해서 그리고 그 죄수들을 결박하고 있던 바울과 신라까지도 결박하고 있던 이 쇠사슬 샤크즈가 슥하고 다 풀리는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따라갑시다 찬양의 능력 그것이 찬양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찬양에는 묶인 것을 푸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찬양에는 결박을 풀어 자유케 하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을 때 너무나 답답할 때 하나님께 탄식의 기도를 드리면 그 기도가 찬양으로 변화될 것이고 그 찬양이 계속되면 나의 마음속에 묶여있던 수많은 사슬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에요 저는 제가 20대 때 늘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마음뿐이었던 것 같습니다 언제나 제 마음이 묶여 있었어요 미래에 대한 근심과 걱정 불안함, 막막함 나는 어디로 가야 하나 내 미래는 무엇인가 주님 목회자로 부른받았는데 어디로 가야 되나요? 나 무엇으로 준비해야 되나요? 내가 할 수 있습니까 주님 이것을 얼마나 매일매일 답답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탄식하며 기도해요 그렇게 쭉 기도하고 있으면 결국에는 그 기도가 찬양으로 변화돼요 기도실에 들어갈 때는 탄식하며 울부짖으며 들어갔는데 기도실에 나올 때는 언제나 제 입술에 찬양이 있었어요 그 힘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결박되어 있는지 몰라요 재화 중독에 묶여있는 사람들 관계에 묶여있는 사람들 그것이 친구이든 애인이든 가족이든 사람에게 집착하고 사람이 우상이 된 사람들 그를 이끄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된 사람들 또 과거에 묶여있는 사람들 지난 날의 실수들, 실패들 헤어진 연인들 여전히 거기에 묶여서 헤어나지 못하고 묶여있는 영혼들 저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찬양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탄식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탄식이 찬양이 되게 하십시오 찬양할 때 당신의 마음이 먼저 자유케 될 것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그 결박에서 풀어주실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결박되어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요 치유나 위로가 아니에요 그러지 않겠어요? 묶여있는데 결박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 가서 아 힘들겠다 묶여있어서 아 어쩌지? 그래 힘내? 힘내?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필요한 것은 해방인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유함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사람들과 달랐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가 있고 귀신들린 자가 있으면 위로하지 않았어요 아유 니가 아파서 힘들겠다 그런 거 안 하셨어요 주님이요 주님 뭐 하셨어요? 해방시켜주셨어요 자유케 해주셨어요 귀신을 쫓고 병에서 놓이게 해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결박을 푸는 능력이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그림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결박이라는 자극이 왔을 때 어떤 생각들이 나를 자꾸 묶을 때 과거의 사건들이 나를 자꾸 묶을 때 어떤 중독과 제약이 나를 올감이 씌울 때 여러분 그런 자극 가운데 우리의 반응이 뭐가 돼야 돼요? 찬양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당신의 인생 가운데 영적인 지진이 일어나고 당신과 당신의 가정을 묶고 있던 쇠사슬이 끊어질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자유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를 기억하기 이번엔 자극이 조금 좋은 것 같은 자극이에요 그렇죠? 자유라는 자극 그러나 그 자유라는 자극에서 우리의 반응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7절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간수가 잠 깨어 일어나 감옥문이 모두 열린 것을 보자 죄수들이 도망친 줄로 생각하고 칼을 뽑아 자살해라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당신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소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굉장히 딥슬립을 했던 것 같아요 깊이 잤어요 지진이 나는데도 못 일어났어요 세상에나 이런 사람은 홀리스타는 못 올 것 같아요 지진이 났는데도 잠들었다가 나중에 깨어났어요 침 닦고 일어난 거예요 깨어나 보니까 어때요? 감옥문이 다 열려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때 그의 머릿속에 간수의 머릿속에 아마 0.1초 만에 수많은 필름들이 지나갔을 거예요 아마 이런 생각들이겠죠 죄수를 지키지 못한 죄 때문에 아 이제 내가 고문당하겠구나 아까 그 몽둥이를 내가 맞겠구나 그리고 나는 한참 도로 얻어맞고 네가 풀어줬지 불어라 막 고문당하다가 결국엔 뭐 당해요? 사형당하겠구나 처참하게 죽겠구나 그렇게 욕되게 고통스럽게 죽을 바에야 차라리 내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칼을 뽑아들 때 바울이 큰 소리를 외쳤어요 뭐라 그래요? 당신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시오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다 여기 있어 굉장히 이상한 일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신라가 지금 자유가 주어졌거든요 감옥문이 열렸고 착고가 풀어졌고 그리고 바울과 신라에게는 진짜 죄도 사실 없고 도망가도 괜찮은 때잖아요 탈출하라고 지금 하나 열어주신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거 그럼 나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바울과 신라가 감옥 안에 있는 거예요 계속 가만히 왜 그랬을까? 바로 다음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 29절부터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간수는 등불을 달라고 하더니 불이 나게 달려들어와 부들부들 떨면서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고는 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오면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과 신라는 그와 그 온 집안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바울과 신라는 그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남아있던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까 우리 앞에 제일 처음 말씀해 보면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누구도 들었다고 돼있냐면 그 지하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이 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죄수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한 것이죠 이미 그리고 그 감옥이 열리고 새사슬이 풀리는 일을 경험했으니 그 죄수들이 어찌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야 하나님이 진짜 살아 있구나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시구나 근데 아직 전하지 못한 한 사람 누구예요? 자고 있던 간수 간수에게는 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울과 신라는 그곳을 떠나지 않고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얘기하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당신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라는 그 복음을 증거합니다 한번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 그림 뭡니까? 우리에게 자유라는 자극이 주어졌을 때 우리의 반응은 뭐가 돼야 돼요? 나를 여기 보내신 이유를 기억해야 됩니다 기적이라고 썼어요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가끔씩 그런 전화를 받을 때가 있어요 고3에서 지방에서 부모님과 함께 지방에 살면서 고3 생활을 하다가 서울로 대학을 온 거죠 그래서 서울에서 이제 자취를 하든 기숙사를 다니든 서울에서 부모님과 떨어져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가끔 그런 지체들의 부모님이 전화를 하는 거죠 우리 애가 이번에 서울로 가서 학교를 갑니다 근데 애가 교회를 다녀야 되는데 온누리교회 하늘대학교 다닐 거라고 우리 아이 잘 부탁한다고 케어해달라고 그렇게 연락 오시는 부모님이 있어요 웰컴입니다 제가 얘기해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에게 이름이랑 연락처 좀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딱 받아 적어요 제가 전화합니다 띠띠띠띠띠 눌러서 딱 전화해요 어떨까요? 안 받아요 아 모르는 번호로 안 받는구나 참 낯가리긴 자식 하면서 제가 문자를 보냅니다 안녕? 나는 온누리교회 하늘대학교 박대원 목사야 아빠가 나한테 연락해서 너에게 했다 어떻게 연락되니? 어떤 일을 할까요? 다음부터는 절대 전화 안 받아요 절대 그래서 제가 전화번호 입력했잖아요 그럼 뭘 하고 싶죠 우리는? 어떤 자식이야? 하면서 카톡을 보죠 제가 이렇게 카톡을 딱 봐요 카카오톡이나 카카오 스토리를 보면 난리가 아니죠 이런 인사말이 써있어요 보통 모모대학 모모카 화이팅 벌써 이제 OT 가서 미친 거예요 OT 가서 이미 학교에 미쳤어요 그러면 사진이 올라와요 이런 사진이 보통 올라와요 OT에서 장기자랑했던 거 이런 거 벌써 대학생활에 미쳤어요 저는 이 영상을 나중에 유튜브로 보시는 부모님들 부모님 대학에 갓 들어간 자녀를 믿지 마십시오 갑자기 주어진 자유를 절제할 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오지 않아요 나중에 막 몇 년 지나서 올지 몰라도 쉽게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하게 하셨을까? 왜 나에게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 하나님이요 저런 자유를 주신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바울과 신라를 감옥에서 풀어주시는 자유를 줬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답은 뭡니까? 한번 봅시다 따라합시다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살리라고 하나님의 이유는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를 하늘대학부에 보내셨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저거예요 복음을 전해라 생명을 살려라 하나님이 왜 당신을 그곳에 보내시고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려라 바울과 신라는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보내신 이유를 기억했어요 그래 나는 하나님께서 이 이유 때문에 복음 때문에 빌리뽀에 보냈고 이 감옥도 빌리뽀고 저 간수도 우리가 구해야 될 생명이지 그들은 이유를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유를 기억했기 때문에 그들은 한 생명이 아니라 여러 생명을 살렸어요 33절 34절의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 그 시간 간수는 그들을 데려다가 상처 부위를 씻어주었습니다 그러고는 당장 그와 그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간수는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그는 자신과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으로 인해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만약에 바울과 신라가 하나님이 자신들을 보내신 이유를 그 순간 망각했다면 어떡할까요? 나에게 자유가 주어졌어 거기서 막 기쁘게 뛰쳐나갔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 그냥 탈출했더라면 그 간수는 자결했을 거예요 예정대로 자결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밤은 그 옥문이 열렸던 지진이 났던 그 밤은 그 간수와 그 가족들에게 가장 끔찍한 날이 됐을 겁니다 그 간수가 생명을 잃고 그 가족들은 가장을 잃은 날이 됐을 것이에요 가장 끔찍한 밤이 됐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과 신라가 자기가 이곳에 있는 사명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 가족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했고 그날 밤은 끔찍한 밤이 아니라 오늘 말씀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요? 기쁨이 가득한 기쁨이 가득한 밤으로 역전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이 당신을 그곳에 보내셨습니까? 왜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내가 그것을 기억하느냐 아니면 망각하느냐에 따라서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끔찍한 밤을 맞이하느냐, 기쁨으로 가득한 밤을 맞이하느냐 우리가 사명을 기억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을 얹어볼까요? 우리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어봅시다 여러분 다음 따라 하겠습니다 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 안에 예수님의 복음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수많은 자극들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지만 나의 반응은 세상과는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말이 당신에게 들려왔을 때 어떤 상황들이 당신에게 들어왔을 때 여러분 다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 안에 있는 그 복음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 반응이 있는 사람이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고난 중에 울기도 하고 탄식하기도 하고 사람도 찾지만 기도하지 않았던 것을 주님 내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 오늘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요나가 답답한 물고기 배 속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기도하는 자가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반응이 기도가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지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여 주시옵소서